아따 참마리아 아따 참마리아 믿을 수 없겄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파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질이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여 근데 참마리아 성경에서 믿든지 하나는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마리아 성경에 써있든지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리저리 4번 8번 둘러봐던 어느 비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질이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여 근데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든지 하나는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든지 한마는 날 대신해서 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든지 한마는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마주실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든지 한마는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한마는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셨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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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셨다가 MORGAN 아멘